이렇게 되죠 사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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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으면 다 들릴까요? 사바나 들어갔으면 great 용서야 사바나 들어갔으면 그래 가자 성가양 사바나 들어온 거 다 오케이 용서야 사바나 들어갔고 자 깨 Chloe 주저하던 맘을 안 피 없이 피워 팬분들이 들었을 때 최적의 사운드를 위해서 앉아서 한 번만 들어가야겠다. 와 스마트 위에 올리는 게 이 정도 나와줘야지. 아까 띵! 할 때 곡질이. 리비도 그럼 그렇게 들으면 진짜 좋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리허설 회사입니다. 리허설. 되게 멋있다. 김밥 먹고 있을 땐 말을 못 들었어. 영희님께서 새우 김밥 먹고 싶어, 새우 김밥. 새우 김밥! 오! 지금 못 간다x2 지금 못 간다. 이게 진짜 형이니까 내가 가진다고. 엘리씨 됐어요. 와! 진짜 믿지 마세요. 이 얼굴에 손가 넘어가지 말라고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얼굴은 너라도 호박해. 찐졸인데? 아 맞아요. 소문 듣고 오셨구나. 너무 놀라셨어요. 너무 놀라시고 그중 제일 웃겼던 반응이 준진 줄 알았다고 제가 염색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하셨나 봐요. 네. 네. 저도 하고 싶었던 색깔입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올려놓은 물그룹에 살짝 울컥했어요. 가사가 너무 슬퍼 같지? 멋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똑같다. 항상 손을 이렇게 움직여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 저 뭔가 좀 50? 아 60? 60% 좀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다고? 나도 좀 울컥했어. 아 이번엔 근데 진짜 울 것 같아요. 이번엔 80%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좋습니다. 아 저는 잠 못 췄어요. 나도 없었어요 사실. 커피 멋있었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다시 다시. 뒤에 없어. 오늘 누가 올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말하고 싶은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키닛고 없고 저는 작가 화상실에 무슨 면정이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근데 진짜 일단 문제를 모더니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는 거예요. 혼자 갑자기 조용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어 이러고 딱 나가봐.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 많다. 저 문제 팬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네요. 긴장의 종류가 제가 틀릴까 봐 마스 라이팅이나 그런 안무들 새로 이제 선보해드리는 무대를 좀 틀릴까 봐 우정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긴장 안 돼요. 아니요? 긴장요. 퇴근 올 것 같다고? 저 올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아까 올려놓으면 둘 다 올 뻔했어. 사실 이 스타트 제각에 좋겠다. 거짓 방송하라고 볼게요. 네? 항상 나이분들에게 진실이 되게 돼. Cameron 승희 팀 승희 팀 하나 둘 셋 승희 팀 승 승 파이팅 승 승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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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 사랑해 진짜 뭔가 꿈마음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게 또 팬분들이 소리도 질러주시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용수 한 번도 안 왔어 지금. 어 이거 용수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이 용수. 용수 한 번도 안 왔어. 젤리 출장국 부르셨다고. 아 맞아요. 그냥 가게 하다. 포기, 포기. 일단 저걸로 하겠습니다. 맛있다. 처음에 들어가야 할 때. 소리 질러는 거 해야 돼. 그렇지. 나의 여러분들을 믿고 저는 여러분 소리 질러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가면서 이거는 마음껏 따라 불러주세요. 이거는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형 말해줘. 어. 형 마음껏 따라 불러주세요. 나의 소리 질러! 배신하면 안 돼? 서로 화나게 없어? 나는 좀 하지. 헤이! 다 같이 이거 헤이 하는 거다? 네. 잠깐. 헤이! 제일 크게 혼자서. 혼자 있어. 나 까먹고. 아 맞다. 네? 아맞아. 아맞아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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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논구입니다. 저는 올려논구에서 하카리를 넘어서 하카리의 제자리를 약속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틀려 돌려주세요. 너무 앉아서 토크토크 괜찮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앉아 보이시다. 내가 너무 엉덩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힘 빼죠? 5, 4, 5 좋죠. 인정하니까. 이렇게. 1, 2, 3 2, 3 2, 3 2, 3 2, 3 1, 2, 3 2, 3 2, 3 2, 3 어떻게 하루에 두 번 올립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지금까지 올려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위험했다. 용수 때문에 진짜 위험했다. 나도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이걸 속이네. 저 태어나서 하루에 두 번 못 참고. 오늘 손발이 떨려. 손발이 떨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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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용수가 엔딩을 장식해줬네요. 라이언트 전문에 너무 재밌는 무대 했는데 저희에게 감동을 또 주셔가지고 도전해주신 거에 계속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저는 마지막에 사랑해라고 해주셨는데 그걸 완전히 올려주셨습니다. 전 위험했었죠. 나도 진짜 올려주셨습니다. 자꾸 내 파트 부를 때 울컥 하다가 용수가 옆에서 이래서 용수 운다. 눈물 날라맞는 용수를 봤어. 네. 준영이도 아까 울컥 해가지고 한마디 한대 했는데 울컥 했는데 잘 꾹 참더라고요. 용수를 보면 다행히 눈물이 좀 들어가서 원래 내 파트 하기 전에 다들 긴장을 해서 눈물이 절대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엔 더 심하게 내려왔어. 오케이. 이비. 뒤돌면 어떡하냐. 저도 느껴져가지고 바로 뒤돌면 돼요. 마지막에 근데 그거란 말이야. 코너 있단 말이야. 용수 눈물 코너. 다음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은 모습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리하노였습니다. 안녕. 사랑해. 오 저 똑같이 다 난다 진짜. 진짜 똑같다.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내가 지금 봐서. 오 팔찌x3 오 팔찌x3 오 6 5 4 4 마지막. 마지막. 그냥 웃어요. 스마일. 오케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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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